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리랑오입니다. 오늘 할 게임 바로 디스안워드 신작 공략 한번 타임어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고 뒤로가서 위로 올라가고 점프 자, 타이머는 제가 나중에 추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으니까 앞으로가서 왼쪽 그리고 저의 자가용 출발 나도 언젠가 내 자가용 지하철이 있으면 좋겠다 좋아요, 푸시고 올라가서 앞으로 칼 넣어주세요 칼을 넣으니까 더 빠르니까요 무시해주시고 문 열어주시고 앞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서 점프 점프 귀엽게 오른쪽 왼쪽 왼쪽에서 또 오른쪽으로 이 친구들은 나를 공격하지 않아요 이 친구들은 나를 공격하지 않아요 앞으로가서 다우드를 구하러 왔습니다 이 다우드 다우드가 밑에서 이제 속박 플레이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우드를 구해야되요 다우드가 이상한 취미로 빠지기 전에 속박 플레이에 흥미를 갖기 전에 구해야합니다 왼쪽으로 죽어 참먹고 칼 넣고 문 열고 왼쪽 오른쪽 점프 안 돼요 속박 플레이는 너무 강력하다고요 그리고 얘네들이랑 나자마 바라를 하세요 오지마 오지마 우리 다우드 아저씨가 다 혼내줄 거예요 다우드가 나오면 다 죽여줍니다 아 너무 강렬했어 더 맛보고 싶은 좋습니다 새로운 성벽에 눈을 뜬 다우드를 무시해주시고 갑시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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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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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썰로딩 중 문 열어주고 다우드와 얘기를 단 0.5초만 해주시고 올라갑시다 여기서부터 능력을 쓸 수 있으니까 능력을 빨리 적용해주세요 가자! 적토마! 타임 이스 나우 암살의 시간입니다 마법이요? 그니까 마법만 사용할 수 있었더라면 화장실 가는데 문제 없을텐데 저는 일단 화장실 가는데 걷는게 너무 싫어요 이 점멸만 있었더라면 아주 유용하게 화장실이나 침실이나 방음부스에 들어오는데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텐데 아쉽네요 진짜 너무 아쉬워 진짜 도라에몬 어디든지 문같은게 빨리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그런게 개발만 된다면 편의점 가는데 귀찮지 않을텐데 편의점이 저희집 1층이나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편의점이 저희집 1층에 있습니다 정확히 엘리베이터 다 너무 힘들어요 항상 뚝뚝 푸린님 왔어요 다진 물이잖아 애플을 눌러야 돼서 물 마시다가 물이 내려놨습니다 아 문 열고 앞으로 올라가주시고 위로가셔서 오른쪽에 있는 문 열어주시고 부셔주시고 앞으로가서 먹고 바로 올라가세요 그 다음에 돌려서 돌아가시고 완벽합니다 문 여는 동시에 가시고 이걸 하는 도중에도 후드를 만든다는 점 문 열어주시고 포션 챙기시고 일단 지금은 다시 가야돼요 죽을뻔했다 이게 왜 방금 죽을뻔 했냐면요 이 게임이 정말 신기한게 그 뭐냐 이 전멸로 사람을 어 전멸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나도 데미지를 입어 방금 전멸로 사람과 몸통 박치기를 해서 그 내가 그 사람을 부셔버리고 그 자리에 이렇게 존재하게 된거기 때문에 폭탄이 아닙니다 이건 그게 가능해요 좌폭이죠 좌폭 좌폭이 맞는 말입니다 다행히 내가 상대방보다 HB가 좀 더 많기 때문에 난 아슬아슬하게 산거고 저 친구는 죽은거고 이켜라 그 와중에 날 때리다니 여기서 주님 오늘도 정의로운 도둑이 될 수 있기를 톡톡톡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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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그럼 개밀때처럼 많은 친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도망갑시다 좋아요 다음 챕터 3챕터 바로 칼을 찾는 곳이죠 좋아요 우리의 엑스칼리버 크아봉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저는 여행을 떠납니다 가자! 크아봉 찾으러 크아봉 크고 아름다운 봉 크아 봉 크아봉이 있어야지만 그 방관 방관자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방관자를 죽이려면 여러분들 그 검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 검을 찾기 위한 챕터고요 일단 여기서 레프트 퉁 퉁 퉁 퉁 퉁 아휴 근무중에 앉아있으면 어떡합니까 일을 똑바로 안하시네 가신 다음에 이쪽 길로 가셔서 마나가 딱 채워지면 지금이니 넘어갔대요 저택자 미입 이렇게 간타합니다 여기에 들어온 순간 어렵지 않죠 이제 드디어 그 로봇 이 로봇이 나오는데 로봇은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웬만하면 무시하시고 도망가시는게 더욱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일단 함정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무시해주시고 이 앞에 로봇이 있기 때문에 로봇과 싸우는거는 좀 힘듭니다 강력하기 때문에 로봇이 한명만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로봇이 칼 넣고 달려요 3층까지 둥글게 둥글게 원열 빨리 눌러야지만 얘가 기공되기 전에 빠르게 열쇠를 먹고 도망갈 수 있고 로봇이 여기 이제 비체결계가 있기 때문에 모아두고 흠 흠 열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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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엘리베이터를 떨궈야돼요 땡겨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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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집니다 이제 여기서 뒤에 붙어있다가 한 번 걸리면은 완벽해요 돌리고 돌리고 이 벨브를 돌려주신 다음에 이 돌리는 즉시 바로 오른쪽에 있는 문이 열리는데요 바로 여기가 우리의 크아봉이 있는 곳입니다 내가 여태껏 먹었던 열쇠를 먹고서 돌리시면은 반간대를 죽일 수 있습니다 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영장 워터슬라이드를 타러가시면 완벽합니다 여기 도착할 때쯤에 이렇게 분신을 하나 설치해놓고 그쪽으로 이동 넘어가시면 완벽합니다 더 뺑잡 아 핑크님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이 뺑잡 가시면 아직 3챕터가 끝난게 아니에요 얘는 우리는 왼쪽 가서 돌려주신 다음에 올라와주시고 뿅 뿅 뿅 해놓고 달려요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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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별 좋아요 역시 암살자는 대놓고 달려야지 암살자지 요즘 이렇게 숨어 다니는 암살자는 아주 구식이에요 구식 여러분들 요즘 진짜 세련된 암살자는 적들이 있어도 대놓고 달리는 암살자 그게 진짜 멋있는 거거든요 숨지 않는 암살자 발색이 역전환 이런거죠 이제 요기가 거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I watch 어버워치 좋습니다 떨어지고 떨어지고 전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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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넣고 달려요 올라와주시고 전멸 고 안전성을 위해서 두번째 칸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전멸 지키고 칼넣고 전멸 가시려 아 등 Shift 도착 철 킷 도착 으 800 알 50 ь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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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됐죠 클리어 됐죠 저거 뜬 다음에 좋았어 클리어 됐다 미션 컵블릿 뜨아앗 지어 연결고 가진 다음에 천천히 완벽합니다 클리어 좋아요 아우 저게 미션 이게 미션이 업로드 될 때까지 조금 버티고 있어야 돼가지고 이리저리 이제 포지션 열심히 먹는걸로 버티면서 있었죠 빨리 먹으면 안되더라구요 너무 빨리 먹으면 넘어가주시고 마지막 챕터입니다 여기가 좀 거지 같은데 네 히스프럭 문은 열고 가서 열고 들어오고 닫고 점프 촥촥 아무도 모르게 히스프럭 쏘지마세요 쏘지마세요 쏘지말라구요 쏘지 말아주세요 그만 쏘세요 적당히 사라 다 죽여버리기 전에 내려가서 총 쏘지마세요 끝 쏘지마세요 완벽한 성공 캬아아아아아 깔끔했습니다 디스 워트 궁랗 어렵지 않습니다 오른손에 비염 6이여 국-8이라아아아 나 소인한테 나지 고비가 남아있습니다 빠이 아 요정도 죽음쯤이야 나이 져 봐 나이 져 봐 이 정도쯤이야 뭐 바로 앞이기 때문에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실수입니다 하지만 두 번은 웃을 수가 없죠 역시 두 번은 용납할 수 없다 내가 왔다 내가 프린이다 내가 암살자다 가운데로 간다 나는 원래 좀 짧은 게임이라고요? 한 5시간 걸립니다 이래 자신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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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라 사윤나라 롱 롱 롱 롱 롱 롱 롱 롱 롱 시리즈 여기서 타임옷 대 공략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도 아주 쉽게 다 클리어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내용은요 진짜 모르겠어요 한글패치가 나오면 한번 더 해볼 예정이긴 합니다 한글패치가 나오면 한글패치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뭐 영어는 뭐 잘하지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을거라고 믿습니다 교육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주면 숙제를 대신해주는거죠 숙제를 대신해주다보면 실력이 되지 않아요 제가 번역을 해주다보면 여러분들 실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번역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한글패치가 나온다면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해드릴게요 일단 이 장면을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친구가 시공의 폭풍을 폭풍을 하려고 가는거 같습니다 딱봐도 그거거든요 이 친구도 이제 이길 수 없었던거죠 시공의 폭풍을 빨리 들어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잇! 아 재밌게 보이는 분들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잠시만요 아 어 감사합니다.